네 여러분 이성현이야 화성에 산지 거의 어원 그냥 한 19년이 지나가는데 윙크 한번 받으라고 윙크 오케이 지금 아우디아님께서 내가 방송에 계신지 거의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배고프서 900개를 쏘셨어 전에도 많이 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건 정말 저를 생각한다면은 제가 부담되니까 배고프서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도 마찬가지야 배고프서 900개를 쏜다는 게 솔직히 사람으로서 되게 힘든 일이잖아 내가 본 돈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저한테 900개를 쏠 바에는 마신토카스 하나 먹으세요 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100부터 900개를 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달려왔어 아우디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잉크 감사합니다 이태까지 이성현의 1인 5역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900개 진짜로요 진짜 쓰지 마세요 제 방송에는 아우디 아우디어 아우디아님 아우디아이